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3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격 사퇴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은 총선 직전인 4월 7일이라고 합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최근 한 여성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고 3전 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추행 사건은 총선 직전인 지난 7일 날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거돈 시장에게 시안을 정하고 그때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시청 주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이날 사퇴 발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총선 직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 측은 총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총선 이후에 사퇴한다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넣어서 사퇴서를 작성하고 또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이 부산시청 직원인 이 피해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담소 측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을 통해서 이 피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은 4월 중으로 공개 사과할 것 그리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것을 오 시장 측이 받아들여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만 이 오 시장 측은 4.15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그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에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합의서 내용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의 이 사퇴의 변을 들으면서 저도 뭔가 걸렸던 부분이 강제 추행이란 부분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변명조의 표현이죠. 이에 대해서 피해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피해자의 입장문을 다시 올렸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 보통이라는 말의 가치를 이제야 느낍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달 초 오거돈 전 시장 수행 비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시청 건물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네요. 업무 연관성도 별로 없는 사람, 그 여직원을 콕 찍어서 호출한 다음에 시장 집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1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의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건 직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진행 중인 제 신상 털이와 어처구니 없는 가십성 보도를 예상치 못한 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입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 신상을 특정한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일체를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부산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제 개인정보를 적시한 언론 보도가 있을 시 해당 언론사의 강력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부디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2018년에는 저 회식 사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회식자리 양옆에 즉 오거돈 시장의 양옆에 지금 여직원들이 앉아 있죠. 이것은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산하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있었던 이 회식입니다. 동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인데 오시장 양옆에만 젊은 여직원들이 앉아있는 것을 두고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SNS 상에서 이것은 남성 중심의 회식 문화가 드러난 장면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 사진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 성폭력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퇴 이후의 부산시는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부산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산시 산하에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이 총선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부산시 당 이주환 수석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이어서 23일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분노와 수치를 안겨주고야 말았다. 여성인권과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인가 말 그대로 부산에 제대로 먹칠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거돈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제보한 날 그대로 보도됐다면 분명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그리고 청와대가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왜 언론에 즉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허접한 성희롱 팟캐스트에 27회나 출연한 김남국을 공천한 당인이 무슨 일인들 못했을까 싶다. 더불어 추행당으로 당명 바꾸는 곳은 좀 그렇다. 우리 모두 추행당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총선 전에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총선을 이유로 묻어뒀던 여러가지 비리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